악역수기를 보여 드릴게요. 따라와요. 아니 우리 혼자 못 먹었다며. 언니 우리 이제 중국 타러 가자. 맛있겠지.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. 왜 이렇게 불쌍하게 나오냐. 불쌍하게 나오는 게 뭐야. 저희 여기 진짜 완전 다 삐거든요. 그래도 쑥스러워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예약을 했다고.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. 지금 9시인데 저희 나름대로 일찍 스키장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. 그분들 대여하는 렌탈샵 봤더니. 2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. 저희 해줄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데를 다시 가고 있어요. 찾아가지고. 이런 불쌍자가 발생을 하다니. 아 예약할 걸. 야 너 찢었는데. 그러니까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. 근데 우리가 4시간 6시간을 모르니까. 나 내 맘에 들어 핑크해. 나 핑크로 주니까. 난 이만으로. 나 피 양말 써야 되는데. 나 두꺼운 양말 씹으면 된 거 아니야? 아니. 갈카락이 꼬부러지지 마. 뒤꿈치는 안 뒤쪽으로 많이 놨는데. 그러면 나 뒤꿈치를 눌러줘. 그러면 이거 조이면 돼. 자꾸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. 아니 이게 안 튀었잖아. 그럼 앞으로 가지 마 언니가. 내가 안 뒤꿈치를 앞으로 할 수 있어? 뭐 먹을 건데. 뭐 입을 거야? 타이 완성. 이제 스키장으로 고. 스키북까지 다 갈아입고. 이제 스키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. 가자 이제. 집에 가. 집에 가야지. 벌써 지쳐버렸어. 신나가지고 박댕이가 흔들리네. 진짜로. 몬스터를 샀지. 난 집에서 영양제까지 챙겨왔다고. 언니 영양제 먹을래? 나 영양제 먹고 왔지. 아 그래? 나 맨날 먹어. 빈속에다가? 난 빈속에 영양제 안 먹어. 밥 먹고 먹어. 근데 빈속에 먹는 약도 있고. 밥 먹고 약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. 식기 타려면은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. 나 영양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너 아까 비타민 하나만. 아 지은아 왜 그러는데 괜찮아? 기억력? 어. 너 마스크 안 쓸 거지? 근데 언니가 정민 언니가 이거 쓸 바에는. 어. 젖은 있다. 그냥 쓰지 말래? 그냥 쓰지 말래? 챙겨라도 가. 주머니 있잖아. 내 것도 있어? 아니 난 아까 마스크를 챙기려고 했는데 까먹고 안 챙긴 거야. 없을 수도 있어. 나 양갈래 한 적 많아. 양갈래 해가지고 그 디스코 머리. 일단 디스코 머리는 안 해. 어 너 디스코 머리라고? 너 알아? 알지. 언니 미안한데 언니랑 나랑 세사 차이밖에 안 나. 아니 그래도. 근데 세사 차이야? 세살이야 우리? 언니 서른이야? 어 지금 서른. 나도 서류봐. 아니 근데 우리 한 잔 더 먹었잖아. 한 잔이네? 와 나 진짜 몰랐어. 세살이네? 오늘 세살 맞네. 봐봐 이런 식으로 따는 거야. 어 괜찮게 땄어? 아니. 그냥 풀어? 응. 너 좀 마셔 시원하다. 방금 약 먹었는데 이거 마셔도 되나? 괜찮아 안 추워. 근데 제이야 니 그쪽에서 비니 한번 찾아봐. 스페를 더 내려. 그래. 그리고 나 추우면 이렇게 할 거야. 괜찮아? 지금 멋돌이야? 오늘 보도 잘 타게 생겼어. 아 인정 인정 인정. 어 귀 별로 안 시럽겠다 이런 거. 응. 귀 안 시럽지. 대신에 약간 우리 서로 말하는 게 잘 안 들릴 수 있는 그 부작용은 있어? 좀 더 헬미는 아니야. 그 정도 헬미는 아니야? 응. 재이가 지금 보도해서 암이 이거 이거. 키주는 어떻게 돼? athletes이 부작용은 한번 해itage 설명 좀 해봐. 난 158 열심히. 너거든요? ана 158 열심히.. Kti 몇이야? 나 161.8. 그럼 내가 뒤에 다른 걸 sí 공개하신 거예요? 쉿. 우리들만 아는 B면. 세골. 넘어질 뻔 했쥬? 1번 타자 이주희씨 2번 타자 이름이 뭐더라? 장인아씨 3번 타자 2점 박정빈 백정빈씨 역광이 역광이야 4번 타자 장제이 이거 누군데? 야 뭘 봐 저도 보드를 오랜만에 타고 언니들 중에 보드가 처음인 분도 계셔서 제일 낮은 코스에서 타보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번 일어나주세요 어디가는데? 정민언니 잘한다 정민언니 잘한다 정민언니 귀여워 이제 초급으로 가서 바람을 만끽해야지 언니 룩은 약간 고급 타실 것 같아요 잘해줘 언니 우리 이제 중급 타러 가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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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 처음 타자마자 중급까지 콧백 먹다가 배부르겄네 콧백 먹다가 배부르겄네 콧백 먹다가 배부르겄네 콧백 먹다가 배부르겄네 어 낙엽시기를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빨리 오세요 고급 타다가 앞으로 꼬꾸라진 이재이씨 지금 배달가고 있어요 지금 배달가고 있어요 막내가 이런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맛있겠지? 7,000원 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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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500원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아 뭐야 이게 이게 3,500원이야 그래 이게 3,500원이야 그냥 페이저 소시지랑 똑같애 그치 참 넘었지 아니 참 넘었지 괜찮아 여기는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비싼거 알고 먹는거잖아 근데 떡볶이 맛있어 아 그래? 같이 한번 먹어봐 그치? 너무 맛있다 원래 이렇게 밖에서 먹는게 진짜 맛있는구만 맛있어? 진짜 괜찮다 여기 식기전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그치? 귀산이 화장실이 깨끗해서 아까 전에 주윤이 깜짝 놀랐잖아 물기 이런 거 없어 어 진짜 좋다 물 딱 좋아 내 손에 흘렸어 응 지금 근데 딱이다 진짜 맛있겠다 컵라면 맛있어? 어 돈 맛 안 맛해 와 라면물 누가 봤냐 뉴 아 이런 맛이 좋아 이런 밖에서 먹는 맛 응 원래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그래서 비싸도 돈을 쓰게 돼 응 집 가자, 이제. 방을 왔다. 나 지금 아직 뭐 한 거 같지도 않아. 응, 나도 그래. 지금까지 연습이었다. 낙엽 쓰기 말고 S자로 하는 거. 무조건 성공한 거지. 엉덩이로 하는 거야? 아, 스마일킹을 잘해야 돼. 아, 스마일킹을 잘해야 돼. 아유, 잘 웃기다.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해볼게. 엉덩이 뭐죠? 내가 해볼게. 야, 언니. 이 정도야. 이리로 와줘, 이리로 와줘, 이리로 와줘. 자영아.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자영아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 외친 두가지로 조선을 쭉쭉ζ어. 이거 고기 맛있을 것 같아. 나 고기를 다 구워주는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które. 그것도 맞고. 그것도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밥 먹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살살살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이거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저같은 미리 시켜놓을까? 시푸림 먹을 거지. 안 한 거 아니에요? 저같은 시푸림이죠. 갑자기 엄청 쏟아져요. 눈 진짜 대박이다. 와 이거 몇 분만에 이렇게 쌓인 거야. 미쳤다. 미쳤다. 뭐야? 손 안 시려? 차조 안 줘? 안 맞았지? 손 씻어서 일을 못 하겠지? 아니 한 번 더 할 거야. 맞힐 때 가서. 민아 언니 발자국. 거의 본 발자국. 그럼 혼자 집에 가. 타키 주고 제이 집에 끌고 가라 그래. 내가 끌고 갈게 언니 차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뭐 어쩌라고. 아니 빨리 가봐 빨리 가봐. 여기 미끄러지는 데라서. 여기 있다. 미끄러지라고 한 거야? 어 당연하지. 진짜. 이거 하나. 내가 그래서 대가리 깨서 이랬잖아. 아 그래서 그런 거야? 대가리가 뭐니? 머가리라고 해. 머가리. 머가리. 머가리는 뭐지? 머가리도 대가리야. 근데 그게 이제. 어 왔다 왔다 왔다. 나도 알았다. 언니 나보다 세세 맞아서 모를 줄 알았지. 기역 이응 디귿도 알아. 다행이다. 너무 맛있겠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젓가락 하나 더 있어. 그게 다 상대방이야. 얘야. 어? 여기도 치우고 있어. 내가 아까 젓가락 다 뜯어줬는데? 간장. 간장. 이거 간장. 하나 둘 셋. 파이팅. 하나 둘 셋. 진짜 맛있다. 진짜. 언니 라이오 게임 알아? 어. 좋아해? 말해봐. 뭐야? 나 라이오 게임 못해. 아 제가 이 언니 못한다며. 다 컸네. 그거 한 명이. 아. 좋아해? 나 옛날에는 좋아했는데. 보면 볼수록 징그러워. 어디서 주러 가? 동물원. 이 동물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해? 어떤 음식? 응. 벌레. 땅뚱. 아니. 이거 진짜 묻으면 안 되거든? 어. 담아둔. 너무 웃긴다. 어떡해. 쟤는 크기가 어때? 어미와 새끼 크기가 달라. 이 동물은 꼬리가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 돼?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. 얘를 본다면 언제 보고 싶어? 언제? 어떤 기분일 때? 어떤 상황일 때? 어떤 상황일 때? 어떤 상황일 때? 내가 소매치기 할 때 보고 싶어. 뭐가 소매치기를 한다고? 얘를 들어서 내가 소매치기를 한다고. 라이어를 지목해봅시다. 하나 둘 셋. 뭐? 어? 비추해봐. 자. 3. 쥐? 쥐. 쥐입니다. 저기 술 먹고 언니 두 잔 마시기. 그거 원샷 테임부터 찾아야 돼. 아. 언니 그거 빨리. 바보 게임 해보자. 바보 게임 너무 어려운 거 같지. 바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지? 나 이제? 끝났나? 어. 지금 가자. 이 음식 색깔이 뭐야? 색깔? 응. 노래스름. 편의점에도 팔아. 비슷한 건 파는데. 내 눈으로는 이걸 파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. 이나 씨. 응. 국물이 있어 없어? 있어.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 중에 먹고 싶었던 게 있어? 응. 이 음식을 먹고 싶었던 점이 있냐고? 어. 우리가 그 여행하면서 얘기했었을 때. 응. 이제 지목이야? 제이. 여기에는 고기가 들어가지. 고기가 들어가지. 제이. 하하하하. 고기가 들어가지. 고기가 들어가? 응. 이 음식을 배달 시켜 먹어? 배달 시켜 먹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질문. 민아 언니래. 나도 안 써. 나 나도 안 써. 이 음식에는 껍질이 있어? 응. 뉴. 다른 버전이 있어. 그것도. 잘 먹어? 나는. 고아이. 알겠어. 자 라이어를 지목해 볼까요? 네. 하나. 둘. 셋. 나 바보 안 써. 나 바보 안 써. 혹시 질깨 서루 좀 있을까요? 네. 조금만 주세요. 나 둘께 진짜 맛있어. 나도. 나 순댓거리 진짜 둘께 그냥 때려 구워. 툭 빼기. 툭 빼기. 툭 빼기. 툭 빼기. 툭 빼기. 툭 빼기. 너무 맛있어. 툭 빼기. 오늘을 툭 빼기. 툭 빼기.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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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효과 없어서 좋다. 뭐가 뭐가? 더. 화가 없대. 오렌지 이즈더 뉴블랙 나 걸은 거 같은데 나 아까 뒤로 턴 확인했거든? 가 하고 바로 가? 어 나 보인다 터뜨리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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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브레스